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아버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덥지만 이천시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 조아버님의 심은 설복 이후 첫 수확을 오늘 합니다 여러분께 함께 축하를 드리면서 풍년 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봄부터 땀 흘리고 고생하신 조아버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위가 많이 남아있지만 조금만 더 참아내시고요 풍성한 가을이 오고 있으니 조아버님 여러분 심 내시고 우리 대월 농협을 많이 아껴주시고 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수매 한 5100톤 정도의 교수매량은 전부 저희가 팔았고요 타 농협에서 300톤 가량을 또 추가로 구입해서 모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고생하신 표 수맥가는 저희가 충분하게 잘 저희가 수맥가격을 결정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 무더위도 극복하고 풍년 농사와 농가소득 증배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위를 잘 극복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